풍성한 수학의 계절,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사랑채움 어린이집에서는 10월 소식지를 장식할 표지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소식지 표지 촬영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rồi, 천장할아버지하고 진심으로 놀고 있는 구조 성장할아버지 자,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럼 맛있어 보고요. 그만 한번 보세요. 깜짝이야. 자,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네. 아, 맛있어. 네, 간다. 먹어봐, 얘들아. 맛있지? 맛이 없지? 맛있어 .... 알고 бан해서 왼쪽으로 볼 수 viennent. eccCola 라asse kosten 우와 보이고 노은이님. 문화구인자. 따뜻한 한가위 문화를 wszystkie 사랑해요